야, 핸드폰에 두 애들, 나 이럴 거면 왜 불러줘, 여기? 나 기둥이가 불러서 온 건데? 야, 다 갔어. 야, 대화 연습 중이야. 심란해서 그래, 심란해서. 뭐가? 나 한 점 줘봐. 내가 만약에, 이거 어디까지나 만약인데. 내가 결혼을 하면은 어떨 거 같냐? 여자가 불쌍하지. 너같이 지밖에 모르는 놈이랑 어떻게 같이 사냐, 평생? 그건 아닌 것 같고. 여자랑 만나고 얘기를 해. 아, 나는 결혼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야, 그러면 하지 마, 하지 마, 응? 그래, 뭐 결혼 안 하면 죽는 것도 아닌데 뭐, 뭐가 문제야. 야, 내가 부탁한 것 좀 줘봐라. 아, 그래. 야, 형님 카메라, 이거 전문가 형이라던데, 이거 왜요? 먹고도 가라. 아, 야, 또 어디? 야, 야, 핸드폰에, 핸드폰에. 아, 맞다. 야, 연락 받아. 어? 쟤 무슨 일 있어? 아휴, 모르겠어, 나도. 너 진짜 여자만 나와. 모르겠어, 나도. 넌 아는 게 뭐냐? 모르겠어, 나도. 사고 때 그 사람, 너랑 같이 기적적으로 살았다는 그 사람 기억나? 나는 그날 사고 피한 걸로 7년이나 지난 오늘까지도 축하받고 그러는데 미안해요. 한글자막 by 박진희 아니, 한일이 주셨나? 이게 뭐야? 선물 야, 너 소벌지고 추가 매입하기로 한 거 괜찮을지 알아봤어? 아니 아, 너 그거 말한 지가 언제... 아니, 대표님이 사인을 주셔야 투자 본부에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아, 알았어 야, 나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이냐? 그거 뭐야? 소 크응 미친놈 아니야, 이거? 카메라 고맙지만 부담스러워 돌려줄게 지금 어디야? 지도에다 소를 그렸네, 소 대가리를 회사야, 재벌이세 선물 치고는 소박한 거니까 그냥 받아 카메라가 무슨 죄냐? 야, 너... 아우, 나 오늘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 아, 그... 소벌지고 엘리그룹 본사에 이전할지 말지 그게 포인트인 거지, 강팀장? 그래서 카메라는 죄가 없나? 죄가 있어. 너무 비싼 죄. 카메라는 유죄야. 공을 통째로 지내 부모님 건가? 어? 유소준! 야! 야! 일어나. 어? 아이, 고마워. 웬일이야? 아, 이거 네가 준 카메라. 이거 주려고 왔어. 그냥 가지라니까. 경찰서에서 렌즈 깨졌다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야, 여기 우리 세 번째 비서 네 번째 비서 쫙 깔렸어. 신상 털리고 싶지 않으면 빨리 가라. 야, 그러다 우리 엄마 만난다. 알지? 물 키워넣고 돈 봉투 날리고. 무슨 세자마 마야? 하나도 안 겁나. 내가 뭘 어쨌다고. 너한테 별거 아니더라도 나한테 너무 커. 씨, 사람을 물러보고. 야, 야! 어, 무서워. 아니, 쟤는 왜 지 가방을 두고 내려. 아니, 튀어야 돼. 그래. 카메라 돌려주길 잘했어. 이게 얼마짜린데. 나 지금 뭐 한 거야? 어, 내 가방. 어, 내 지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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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아! 아! 우리 무슨 사이인가? 희한하네? 밥 쓴... 아니, 그 결혼식 때 오셨던 사모님 친구는 아니세요? 응, 그러게.